취미 극한 아름다워. 팀플레이 입니다, 팀플레이. 시작했다, 시작했다.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?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. 적어야 된다고요? 적어야 돼요? 아니, 안 적어야 돼요. 남준 씨. 네? 기분 탓인가요? 아니, 아니. 기분 탓 아닌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여기 형 뒤돌아보는데요? 아니, 남준이 왜 이렇게 봤어요? 보고 봐도 되나요? 잠시만요. 와...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저 B 형은 입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. B 씨.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? 응. 아, 알겠습니다. 자. 자, 하늘. 따라하세요, 하늘. 찬, 땅, 땅. 아, 땅지 너무 어렵다. 안 쓰... 지민 씨. 지민 씨? 응? 기분 탓이에요? 먹어요? 맛있어요? 아니, 맛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. 이제 진짜 공정상당에 진짜 공정... 와, 전동상당에... 성정상당에... 검을, 현, 누르, 황... 지민 씨. 응?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? 검을, 현, 누르, 황... 지민 씨. 왜 자꾸 귀걸이가 움직여요? исс, 오, 안 dop. 우리 백창희 형님! 아 우리 백창희 형님 오셨네요. 2, 3, 2, 2, 5, 4... 사용해 주시면 붙을 수 있지 않았네 miracles. 맞나? 맞나? 맞아 맞아 짜잔 뭐 했는데 형 방금 형 여인 천하 같은데요? 잠시만 고맙습니다 형이 좀 더 위로 올라가 마지막 없으면 둘 다 0점임 뭐야 뭐야 위험해 이거는 저 넓이보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정우 씨 도전이에요? 도전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해 야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? 꺼내 야 가 일단 가 가자 왜왜왜 말야 날렸잖아 니가 다리를 너무 벌렸어 니가 너무 벌렸어 다리를 왜 이렇게 야 이거는 만약에 네가 나오 ascites lon stalk alam 와 빠야라 아 빠야라 빠야라 김석진, 슛! 남중의 발수. 6등 됐어. 오케이, 5등. Let's get it! 아, 진짜 아이템 제발.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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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3등이었는데. 나와, 가야 돼. 간다, 남준아. 형, 진짜. 와, 진짜. 와, 형, 저한테 공격하기 있어요? 솔직히. 솔직히 저한테 공격하는 건 오바잖아요, 솔직히. 불쌍하지도 않아요, 형? 꼴찌 아니다. 꼴찌 아니다. 이 정도면 됐어. 야.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.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. 안녕? 으악! 아휴! 에이, 뭐? 나 때문에 놀랐어? 아, 그렇다면 미안해. 안녕. 내 이름은 우디. 또 여기 내 앤디의 방이야. 아, 그래.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. 또 한 가지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만 여긴 내 자리야. 이 침대 말이야. 이곳의 보안관 1호군. 마침 잘 오셨어. 난 버전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 대원 이식. 내 우주소는 이식. 다시 갈게요.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못 들어갑니다. 융이 형. 잘하고 있어. 융이 형. 나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. 나 어떻게 한 거야? 나 한 거야. 형, 완전 앤디예요. 오, 잘 됐어. 잘 됐어. 사실 참고로 말하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제일 느려요. 자, 갑니다. 자. 하늘 맞은 걸. 하이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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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야, 이거 조아 뒤에서! 아름다운 뭐 아닌가. 하이버! 살아. 하이버! 하이버. 이럴수요? 이럴수요? 됐어요? 시작! 하하하 과연 Shall we play wasoh? 하나, 둘, 셋 오! 방금 안무 같았어요 하나, 둘, 셋 컵 4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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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! 야, 제이... 우리 팀인데... 뭐지? 우리 팀인데? 뭐지? 제이 형, 저는 봤어요. 순식간에... 순식간에 나를 외면하더라고, 사람들이. 4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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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인생인 거야.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. 아니,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너무... 채원, 채원, 너 뒤돌고 있어. 차에 좀 들어가 있어라, 여러분들. 준비, 시작! 콧불라는데? 이것도, 이것도. 이것도, 이것도. 불고 있어. 불고 있어. 잘 봐, 불고 있다고. 봐! 하고 있다고. 아니, 얘가...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6초 13. 에이... 6초 13, 형님? 형님, 우리 데뷔를 맞췄네, 6초 13. 야, 613. 저희 가망이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시켜주시죠. 그러면 요번에 도전하는 걸로... 219초 가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6초가 나올 수도 있어. 준비, 시작! 아, 이거 아닌 것 같다. 아, 이거 뭐, 이거 아닌 것 같다. 나 6초... 제 입자, 이거... 선물이 있어요. 그럼 뭐죠? 선물 좀 넣어주세요. 뭐지? 별로 안 갖고 싶은... 뭐야? 되게 궁금한데? 1등 나와서 받아가 주세요. 1등, 누굽니까? 슈가 형. 슈가! 아, 슈가 형이 1등 한 거네? 일단 액자부터 좀 묵직해. 뭘까요? 설마 뭐... 뭐야, 이거..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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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빨배뀰, 빨배밤. 아, 되게 궁금하다. 야, 좀 뒤로 갑시다. 우리가 넣을 테니까... 제가 넣을 테니까... 됐다, 내가 세게 결제할게. 우리가 넣을 테니까... 남자, 남자, 남자... 뭐야, 뭐야, 뭐야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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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되게 궁금한데, 지금? 오픈합니다. 1, 2, 3,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뭐야? 열어주세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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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주세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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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야 이게 야 액자 뭐 야 액자 뭐야 액자 아파 아파 일지마 아파 야 수아 수아 해 해풍 아 이거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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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빡치면 끝내자고 시작 뭐야 다리에 의자 다리에 의자 다리에 의자 우리 반칙하고 갑시다 지혜 보여줘요 아하 아하 아 어 어 아 아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렇게 있으시다. 얘들아, 적당히 해. 속도감, 속도감 쩐다. 와, 대박이다. 엄청 빨라. 남준아, 정신 차려. 남준아, 정신 차려. 우와, 좋아. 아, 또 7등이야. 아, 안돼. 아, 제발. 융기야, 가야 돼. 융기야, 가야 돼. 야, 정국이 때려. 정국이 때려. 나 때리지 마. 정국이. 야, 정국이 견제. 너희들은 정국이를 견제할 수 있구나. 난 못해. 정국이 때리라고. 정국이를 때리라고. 은기 불고.... 진심. 어, 진심. 아, 진심. 아, 나 흥린다. 너무 이쁘다. 칸들, 고무싱. 아, 좋아. 시발이 좀 커 보인다, 아까처럼. 남준이 뭔가 뭔가 세트 같은데? 잠깐만. 남준이 평소에 입도 못 같다, 야. 잠깐만, 내가 제대로 안 걸어와서 그래. 나도 모르겠어. 아, 이렇게 해야 되나? 형은 진짜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아닌가? 오케이, 야. 4회. 4회는 어디? 5회는 안 좋아했나요? 4회는 안 좋아했나요? 어디서. 아, 저 컴퓨터. 아, 땀나. 지금 미칠 것 같아. 형. 땀 얘기하지 마세요. 다 젖었으니까. 아, 목 밑으로 여기 소프트 틀어놓은 거였어? 네, 네. 이 게임을 끝내려고 내가 왔다. 용규 씨, 도전! 간다. 이 대결을 끝내려고 왔다. 용규 씨, 도전! 도전. 도전 크게 외쳐주세요. 도전! 도전! 오케이. 간다! 자, 야! 야, 괜찮아? 형, 표정, 표정, 표정. 더 아래로, 더 아래로. 야, 씨. 형, 내가 버티고 있어. 야, 그래. 형한테서 고백할 게 있어, 형한테서 고백할 게 있어. 어, 뭔데? 네. 외출복으로 침대 위에 누웠었어. 침대 위에 누웠었어. 아, 찐 형이 가랑스러워하는 거죠? 아, 그렇구나. 그랬군 한데요? 어? 그랬구나. 좀 천서. 당황 같은데요? 야, 일단 당부했다. 그렇지 않아요. 누울 수도 있지. 청소하면 되죠. 아, 그랬구나. 계속 빨개지고 있는 거 같아. 무슨 소리야, 형. 지금 열나서 그래요. 화 안 났지? 화 안 났지. 너의 키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키가 굉장히 작아. 그랬구나. 진이 형. 난 형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끼지 마. 너의 다리는 정말 짧아. 응, 그렇구나. 그랬어. 내 다리는 정말 짧구나. 그렇구나. 저희 방탄 멤버 중에 가장 다리 짧은 분명한 진이 형. 이건 정확한 티스로 나왔습니다. 시민아. 어, 진짜 잘한다. 항상. 항상 네가 형, 좀 살쪘지 않았어요? 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, 너무 매니저게 잘하고 어이가 하고 싶은데 어, 너무 매니저게 잘하고 어이가 하고 싶은데 너가 상처맞을까 봐 내가 말을 못 했었네. 섬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